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이번 달 29일에 데니스가 다시 오고요 3월달 17일에서 19일 메스고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아직 스케줄 안 왔지? 스케줄을 지금 받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주이시 헤리티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노하셨고 흩으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가 여러분의 안목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리서치하는 선교행이 될 거예요 폴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공화국 옛날에는 체코, 슬로바케데 지금은 슬로바케데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체코 네 개국 야! 네 개국을 갈 거예요 일단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한번 갔다 오면 젊은 아이들은 역사는 그냥 다 낄 거라고 세계사, 역사에 대한 거는 거의 다, almost 사실 성경만 알면 역사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만 알면 사실 physics, science, biology 할 거 없어요 다 있어요 I believe History, very easy way Bible is always history book His story book Amen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일어나길 바라요 Amen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말씀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며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며 우리의 시각들을 어떻게 다시 재교정을 하고 하나 옆에 엎드려야 되는지를 눈이 떠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비늘들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고방식 우리의 모든 생각의 패턴들이 다 주의 말씀에 엎드려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되게 역사하실을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멘 이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운드 소리를 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요 토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사운드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오늘 성경 읽을까요 하박국 3장 1절에서 1절 2절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시기온호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고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줬도다 시기온호시란 말은 음악의 한 장르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고통 속에서 쥐어짜듯이 토하는 톤으로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말해요 찬양을 말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기를 부응이 오기를 원한다 수년 내에 저는 항상 수년 내를 수일 내로 바꿔서 해 수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오케이 팀이 안 된대 수일 내에 되는데 수일 내에 Revive! Come! 그 다음에 수일 내에 Make your name known! 당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이름이고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프로그럼은 문제가 많은 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토하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실수했고 문제가 있다 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통과되어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 대만에서 오고 바란에서 오고 하나님을 떠난 에서의 족속들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형식뿐이고 이름뿐인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빛처럼 올 것이다 Fresh light 빛처럼 Nightming 번개처럼 갑자기 올 것인데 그 빛 안에는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다 Hidden power 사실 빛과 Frequency 빛 안에는 파장이 있어요 보이스도 파장이 있어요 Frequency 하나님의 능력이 Lightning Thunder Earthquake Sound of many water His word is tremble all on earth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tremble 하나님의 도전에 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깨어지고 broken heart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요 2023년에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Resolation 회복해야 되는데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는 이상하게 강도들이 많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템플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누가 보면 23장 18절 19절 읽어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르라 와 예수님 대신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성전을 클로너 하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박을 하면서 강도의 대장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요즘 바라바라는 단어를 볼까요 써놨나 분열로 바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플러스 뭐야 아바 바 아바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야 바 라바 바요나 시모나 조나 한국말을 발음하면 히브리오 한국말이 발음이 쉽사한데 바요나 조나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벤 허 허시 집안의 아들 야 바 아바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떤 아버지야 강도의 아버지 야 예수 잘 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도전해 오는 게 강도 뭘 강도하나 여러분의 아이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훔쳐가는 게 바라봐요 마귀 이해하시겠어요 마귀가 예수의 십자가와 맞바꿔치게 하재 크라이스트와 맞바꿔치게 하재 여러분 삶에서 이런 요구들이 무적에 많이 온다고 2023년에 더 많이 이런 일이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도 넘어갔어요 anyway 그 다음 장 가서 23장 32절에서 4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양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태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잠깐 스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도 양쪽에 강도가 있어 왜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십자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들 사이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이슈다 할렐루야 그럼 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의 아이디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를 회복해야 돼요 자 근데 잘 봐요 작년에 12월 달에 들어가면서 내가 디스트랙션이 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했더니 그 말을 하자마자 더 많이 디스트랙션 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잘 봐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잘 봐요 나는 환경에 쉽게 동요된다 이모셔널 베이스 진리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가 팩트를 따라 움직이는가 트루스를 따라 움직이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팩트 어떤 걸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셀프 인터프리테이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서 강도의 구혈을 만든 거지 팩트가 아니라 트루스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팩트를 주장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팩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트루스로 다가온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ght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이모셔널리 언스테이블 하게 되면 선택에 회복에 엄청난 장애가 온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환경은 요동하게 될 것이다 쉐이킹하게 될 것이다 주변에 바라바가 많을 것이다 그럼 이 두 행악자도 바라바를 알까요 모를까요 강도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갱당끼리는 이름 서로 알고 주거니 받고 야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자 근데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쭉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우와 십자가가 하는 일은 양쪽의 광도들에게 포기블리스는 선포하는 거예요 잘 봐요 마태문 6장에 주기두문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중심으로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부께서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냐 하시리라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십자가 상에서 이걸 또 다시 선언해야지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마침별을 찍는 거니까 이 리스피니시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왜 여러분이 팩트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셀프라이처스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몰라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다고 비험블 십자가 앞에서 비험블 포커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바라볼 때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여러분은 좌우의 강도 사이에서 용서라는 걸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쭉 가보세요 십자가 아래서 강도나 주변의 사람들 강도를 풀어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공격하는가 기꼬인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너머 뭘 비방하지 예수 그리스도 아이디 저가 메사이야 크라이스트 구원자이면 너부터 구해내라 마태봉 사장의 마귀가 초창기에 미혹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여전히 여러분의 아이디를 공격해올 거라고 여러분의 아이디를 공격해올 때 여러분이 라이드웨이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2023전에 여러분은 다 속아서 떠나가게 될 거라고 케오스 컨퓨스 됐나요 keep going 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세컨드 아이디 킹 오브 주이시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와우 keep going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와 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을 택하려고 할 때에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디를 조롱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 라이드웨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keep going 하나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지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예수를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마땅히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거야 맞지만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옆에 달린 특권으로 듣게 된 보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keep going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로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나요 아니면 나를 기억하라고 말했나요 무슨 배짱으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죠 분명히 죄가 잘못됐고 죽어받다 하다고 고백하면서 왜 예수한테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강도의 특권으로 십자가 옆에서 가장 똑똑하게 들은 선언이 하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을 선포한 걸 들었기 때문에 바이 페이스 믿음으로 그걸 취해서 아임 포기븐 그러니까 리멤버미 당신이 말대로 아임 포기븐 용서받았으니까 리멤버미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답하죠 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이 할렐루야 세이 할렐루야 2023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슈퍼네춘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취해서 선포하게 되면 이 강도가 믿음으로 반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 초자연적으로 바뀐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리스토레이션 특별히 이모셔널 언스테이블한 분들 진리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라요 진리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의 아이디가 보호가 되고 유지가 되고 선포가 되고 아이디와 함께 주어진 여러분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Say hallelujah It's amazing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라봐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황 속에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선포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 Forgive It is finished 모든 저주와 모든 죄에 대한 것이 다 끝났다 By faith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뤄야 될 거예요 더 이상 감추려고 하거나 더 이상 덮으려고 하거나 더 이상 그거를 그렇게 엎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삶 안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쉽게 하세요 Turn around Follow me 예우 스피릿이 필요해요 Turn around Follow me 상황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서 Turn around 어제 보여준 거 봤죠 I have a cancer 그러니까 뭐라 그래 I have a Christ Turn around Follow me 믿음 Emotionally 요동하면 쉐이킹하면 하나님을 디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 하나님을 Against 할 수 있다 여러분 판단의 팩트로 내 이모션 때문에 해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그 결과가 생명인가 그 결과가 열매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해가 2023년이다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살만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심해질 것이다 마귀도 발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 택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어 버린다 이해하시겠어요? 유한계시록 12장에 유한계시록 12장에 주님이 오셔서 주의 백성을 살리려고 할 때에 마귀도 마귀도 드래곤도 쏟아내 물을 쏟아내 죽이려고 해 보이스 말을 쏟아내 죽이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안전한 곳에 옮겨 버려요 자 봐요 어로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의 선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breath of life를 선택해서 breath of life를 선택해서 타임과 시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사도행전 17장과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읽어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오케이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이 breath of life 그의 생기를 사람에게 부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기로 그분을 예배하고 살기로 했지만 사단이 이걸 가패서 breath of devil voice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나 이런 걸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공격해올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보니까 딱 두 가지를 정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determine 타임 타임스 앤 바운다리 타임스 앤 프레이스 그럼 잘 봐요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자라갈 때 여러분이 사는 시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준 거주 지역 프레이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그이 이루어진다 믿음이란 시간과 장소와 연관이 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봐요 패스오버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짓에 양을 잡아라 해 떨어지는 양을 잡아서 해 칠 무렵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고 피 뒤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크레이지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시대에 내가 있는 고생 땅에서 내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순종할 때에 패스오버가 돼서 여러분이 딜리버리스가 되는 거예요 프리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이 말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검증되면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생 땅에 산다 하더라도 죽을 것이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라 여러분의 선택을 농촌시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혼미하는 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농촌시 선택했을 때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뜻도 있다 왜 여러분 삶 안에 진리로 연단된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엔티 상태로 비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으면 분명히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시간과 희생과 여러분이 드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 요한복음의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 마음에 내 말씀을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룸스페이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운다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무한정 미루고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보호하심이 역사합니다 잘 보세요 부름 받았나요 어포인티도 됐나요 언어인티도 됐나요 자 봐요 부름 받았어요 언어인팅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어포인팅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요 부름 받았다 오케이 언어인팅 오약 은사도 있고 나타난다 어포인팅 누가 정하는 건데 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위치를 자기가 대피션하고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이 정한 오소리티에 서렌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타임 프레이스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이거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나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어포인팅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나 아니면 스스로 높아진 것인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말 조 바이든이 굉장히 위험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스르는 말들을 선언하고 그 법에 사인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과 사람의 성별을 사람의 생각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법도 만들어낼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선 십자가에는 강도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요 여러분의 아이디를 훔쳐가는 강도들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을 분명하게 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문 3장 마지막 때 여러분이나 자녀들에게도 순교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돼 순교할 각오하라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각오하라 죽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해 써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에 죽기를 자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릴 것이요 영원한 능력과 권능을 부여할 것이요 자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요하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융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하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와우 여기 보면 your understanding your knowledge your view your opinion 뭐가 됐건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킹이에요 킹에게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하트의 모티브와 하트의 애티튜드가 중요한 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이미 구약에 여하는 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임만우엘이다 여기에 토달지 하나님의 주의 주의 내가 주의 니까 주의 컴패션도 자기의 종에게 하나님의 컴패션을 쏟아붓는다고 되어있다 슬레이브가 아니고 서번 그 말은 그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 견해가 아니고 내 필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파이낸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파이낸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파이낸스 트랜스퍼 투 유 재정의 이동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전쟁. 전쟁의 키는 선택이다. 뭘 선택해? 진리를 선택해. 잘 봐요. 하나님이 프라미스를 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여우수에게 말하기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나눠 세워서 선포하라 하기로 했어요. 그리심산은 풍수하게 번성한 산이고 여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민둥산인데 여기에 저주를 선포하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으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기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올해의 전쟁들은 여러분의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에 따라서 턴어라운 건강이 순식간에 돌아오고 재정이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십자가의 강도가 하루아침에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슈퍼내출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전쟁할 때에 여러분의 삶 안에 새로운 시스템이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고샌땅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다. 고샌이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스페셜 에리어다. 장세기 45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밥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와우 자 보세요 기근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바꿔주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환란과 기근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해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요셉이 고백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 역사와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 자 보세요 한번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엠 요셉 자기를 바라먹은 형제들이 왔을 때 애굽의 통치자로서 왔을 때 있는데 와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나타나서 뭐라고 해 아이엠 요셉 그때 어땠을 것 같아 다들 경기 나죠 동등아 두 번째 말 나는 요셉인데 당신이 판 요셉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땠을 것 같아 아마 드라마로 찍으면 그 말 듣는 순간 다짝 엎드려 뻗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홀 패밀리 리콘사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런 일을 시행한 것이다 여기에 지금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노예로 산 지 몇 년인지 아냐 니들이 내 눈물을 알면 이런 말 해요? 이런 말 한다면 이런 시즌이 열리지 않는다 자 봐요 prepare your heart 기근과 환경과 모든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시킬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또 계속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전 세계가 리볼루션 폭동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난리가 날 거라고 얘기해 기근이 올 거라고 얘기해 먹을 게 부족하다고 얘기해 기후변화로 난리가 났어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자랑하는 과학으로 핸들이 안 되는 일들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만 살 수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서렌더에서 선택한 결과로 오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고센 에리에 있게 되면 여러분 보호가 된다 고센 땅은 여러분의 아이디를 회복하는 곳이다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아이디 때문에 멀티프라이가 일어나는 곳이다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보고 고개를 돌리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하나님께 오로지 포커스를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장소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계속 멀티프라이가 일어나는 장소 이것의 시작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됐나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도 재정도 건강도 현실에 보고 자꾸 눈 돌아가니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되려 여러분들이 막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할 세계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 영의 세계에 눈이 떠져야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사올에게 가라 놀란 소리지 사올이 우리 백성을 핍박하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나도 알고 있다 그나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다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한 순간은 One man surrender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려진다 오늘 아침에 cry out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숫자는 3, 4, 7이야 10편 34편 7절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내가 천사들을 명하여 둘러 친을 치게 하고 저희를 지킬 것이다 Say hallelujah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경유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고샌땅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될 것이고 아이디가 나타나는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곳이 될 것이다 Living water 생명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 번째 Harvest가 온다는 거예요 Prosperity가 그러나 선택에 따라서 온다 세 번째 Breakthrough 반드시 Revive를 오기 위해서는 Breakthrough가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Breakthrough가 일어나나 주민아이 가르쳐준 숫자는 1, 3, 3, 2, 2, 8 새벽 1시 30분에 딱 깼고 바로 샤워하고 교회로 가야 된다 이머전시다 달려가서 도착한 시간이 2, 2, 8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Revive는 10편 1, 3, 3으로부터 온다 10편 133편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10편 133편 다 차였나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갖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갖도다 거기서 요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와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연합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고 방식을 다 내려놓지 않는 한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런 이유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많은 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연합하는 순간 기름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에 바로 그 장소에서 the territory time 연합되는 time 연합되는 장소에서 I command the breath in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면 마악을 자가 없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surprise system에 연결되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surprise system에 연결되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surrender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난 바라볼 이유도 없어요 내가 surrender해야 연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남이 surrender하면 나는 떡이나 보고 손이나 안고 떡이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heart attitude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유해야 된다 그분이 number one 첫째 해야 된다 out of order를 in order로 바꿀 건데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재물에 대한 사고방식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꾼 자에게는 transform wealth 상상도 못한 재물이 오게 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모든 재물을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화요일을 쳐야 된다 king's sign of ring 바로가 성경이 표현됐어요 바로가 애굽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더라 영어성에 써있어 이렇게 자기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애굽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더라 say hallelujah 모든 재정은 어디서부터 온다 이방인으로부터 온다 say hallelujah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될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prosperity 번성케 할 때는 반드시 his purpose가 있다 여러분의 purpose를 만족하게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purpose를 만족하게 해서 구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분의 purpose를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seek forth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in addition to everything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그의 을을 위한 것이다 하와이의 기도센터가 세워질 것이다 여기에 재정은 채워진다 그의 나라를 을을 위한 것이다 됐나요? 이것이 2023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다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차차 계속 더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인티머시 인티머시는 아주 간단한데 그분과 함께 커뮤니언 하는 것이다 컴 유니언 됐나요? 컴 유니언 종이 다 갖고 있나요?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이 커뮤니언 가이드에 다 써 있어요 왜 이걸 해야 되나 많은 젠지들이 퀘션을 가져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써 있어요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선포할 준비됐나요?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뮤니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커뮤니언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조건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된다 커뮤니언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첫째가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됐나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맞조를 이것밖에 안 갖고 왔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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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 두 번째 이사야 53장 준비됐나요?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아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시 안 같아서 각기의 제기로 왔거늘 여왁께서는 우리 무리에게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강도가 믿고 용서해달라고 말 안 한 것처럼 기억해 주세요만 하면 돼 내가 주의 커뮤니언에 동참했으니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don't forget my name do not confuse Korean name and English name same name 고른전서 11장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읽으세요 계속 씻고 읽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되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건 너희를 위한 내 피의 언약이니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데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삶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해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승리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로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나에서 매이겠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묶는 것을 하면 돼요 묶는 것을 먼저 in the name of Jesus I bind spirit of death spirit of fear rejection lying control manipulate each crap rebellion stubborn idolatry wow every life pride pride arrogant no more in Jesus name I bind judgment spirit and loose up your prosperity healing strength power glory honor in Jesus name in Jesus name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I heard a loud voice from heaven now salvation power kingdom the authority of Christ have come have come now in Jesus name Amen 여러분이 더 묶어 풀게 있으면 더 선포하세요 여러분 personal life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된다 하는 걸 묶어버리세요 I bind poverty I bind infirmity I bind familiar spirit I bind betray I bind normal love still my territory I bind no more against in the name of Jesus I loose up true idea liberation wisdom understanding glory honor power spiritual blessing physical blessing healthy wealthy every relationship overflow in Jesus name everybody say Amen get two by two club some positive happy młode God